어느 평화로운 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마을은 좀비들에게 식민통치를 당하고 있었죠. 이에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을의 대통령을 뽑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 후보는 두 명이었습니다. 이자드,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통치하라 하는 대통령 후보입니다. 김가드,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통치하라 하는 대통령 후보입니다.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. 이제 이 마을은 자본주의 중심으로 통치하려고 할 테니 더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 거야. 그렇게 하면 너무 불평하고 살기 힘들 것 같지 않소? 다 같이 나누는 공산주의를 해서 해냅시다. 아니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데? 뭐 그러면 아파서 일을 탄 사람이 무슨 죄하고 아 둘 다 똑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? 응 만약에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야. 무조건 공산주의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. 이후 김가드의 후보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김가드의 지지하려는 아니 이러다가 저 자식이 대통령이 되겠어. 에이 안되겠다. 마을을 남쪽만으로도 갈라서 내가 차지하겠어. 그렇게 마을은 주동강이 났습니다. 군단된 거죠. 그렇게 이 사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후 그렇게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